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화장을 고추고 후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전체 연주 한번 띄워드릴게요. 후주 부분에 조금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인쇄가 좀 밀려가지고 이 S자하고 숫자들이 이렇게 악상 기호들이 조금 밀렸네요.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44마디에 5플랫에서 7플랫까지 1번줄 슬라이딩 고비에 숫자 완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옆으로 밀렸네요. 아무리 정밀하게 봐도 오타가 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. 제가 이렇게 엄청 매일 이걸 한 20번 정도는 들여다보거든요. 교정까지 해서.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5플랫에서 7플랫까지 슬라이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번줄 7에서 8플랫까지 그 다음에 2번줄 C플랫 8플랫 8에서 10까지 슬라이딩 그 다음에 다시 2번줄 C플랫에서 1번줄 7플랫 그 다음에 2번줄 8플랫 7에서 8까지 햄머링 그리고 나서 3번줄 9플랫 2번줄 7플랫 7에서 8까지 햄머링 다시 또 7플랫 3번줄 9플랫 3번줄 7플랫 7에서 9까지 슬라이딩 그 다음에 2번줄 7플랫 8플랫 그 다음에 2번줄 10에서 12까지인데 3번손으로 하셔요. 그 다음에 2번손으로 3번줄 12에서 14까지 아까 간주해도 이런 방식이 나왔죠. 이렇게 되면 끝나게 되죠. 한번 연결해 볼게요. 마지막 부분에 G ed9을 잡으시고 6번줄 치고 4번, 3번을 32분표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끝나게 되겠죠. 이상으로 호주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